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판매 시트에 A1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A1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핸드폰 파일을 가져다가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액세스 파일에 핸드폰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핸드폰 상품 목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제시된 순서대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상품 코드, 통신 규격, 통신사, 단말기 가격, 기타 비용, 할인율을 가져옵니다. 상품 코드, 통신 규격, 통신사, 단말기 가격, 기타 비용, 할인율.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조건에서 통신사가 날의 통신이 아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지 않다, 날의 통신을 선택하시고요. 상품 코드가 두번째 상품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Y로 시작하지 않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JR 시작값에다가 Y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버튼 눌러서요. 첫째 기준을 상품 코드를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그 다음 두번째 단말기 가격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합니다. 상품 코드 두번째 단말기 가격 선택하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표 형태로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표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표를 선택하시고요. A1셀에다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고 가져온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이라고 했습니다. 위쪽에 가시면 표 도구에 디자인에 가셔서 범위로 변환 클릭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외부 데이터 가족의 15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번째 영업팀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팀 관리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고급 필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먼저 작성합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영업 부서가 영업 2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영업 2팀에 해당한 데이터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A30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두번째 연봉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부서 옆에다가 컨트롤 V, 다시 한번 컨트롤 V 영업 2팀 중에서 연봉이 1500 이상, 크거나 같다 15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오른쪽에다가 영 하나가 빠졌네요. 오른쪽에다가 1500보다 크거나 같고 2000만원보다 작거나 같은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같은 행에 입력하시면 두 조건에 만족한 1500부터 2000만원 사이에 해당한 연봉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겠죠. 조건을 다 작성하신 다음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 입사일 선택하시고 성명 선택하시고 직급, 그 다음에 연봉을 선택합니다. 필드명을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A34셀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붙여넣기 합니다. 조건과 추출할 필드명까지 작성하셨다면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거설을 두시고요. 우리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합니다. 그 다음 A3부터 F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미리 작성해놨던 A30부터 C31까지 선택하고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A34부터 D34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 5점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인데요. 현재 작업하는 영업팀 관리 시트에서요. 첫 번째 필드명을 뺀 첫 번째 데이터 A4부터 F28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가서요.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수식이 부서가 영업 3팀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이면서 equal and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로 열고요. 그 다음 부서가 있는 C4셀을 선택하고요. C4를 클릭했더니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 F4 두 번 누르셔서 달러 C, 숫자 4로 바꿔주시고요. 그 값이 영업 3팀입니까? 라고 조건을 입력하고 심표 그 다음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15년 이상이란 조건을 넣을 때는 2017년에서 빼기 근무 기간에서 입사일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을 빼서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열함수가 필요하겠죠. Y, E, A, R 가로 열고요. A4를 선택합니다. A4셀을 선택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클릭, F4키를 두 번 누르셔서요. 달러 A, 숫자 4로 바꿔주시고 가로 닫습니다. 이열에 대한 함수 값을 구했고요. 그 값이 그거나 같다 15라고 비교하시고 엔디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서식을 지정하는데 그 조건은 영업 3팀이면서 근무 연수가 15년 이상 근무 연수는 이열함수와 동에서 값을 구합니다. 이제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해서요.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로 하실 거고요. 글꼴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표준색에서 빨강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외부 데이터,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5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첫 번째 핸드폰 판매 집계의 분류에 따른 순위에 해당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판매대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라지와 이프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B3셀을 클릭하시고요. 라지,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할 수 있는 라지함수가 필요하고요. 어떤 범위 안에서 첫 번째, 두 번째라는 조건을 지정할 건지 이프함수가 필요하셔서 가로 열고요. 우선은 통신 규격이 같은지를 비교하셔야 되겠죠. C10부터 C30까지 선택을 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B2와 같습니까? 수식을 옆으로 복사할 거기 때문에 B2, C2, 이 행에 있습니다. 라고 F4를 한 번 누르고 다시 한 번 눌러서 이 행만을 고정하시고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판매대수에서 판매대수가 있는 E10부터 E30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판매대수를 가져옵니다. 이 포함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신표, 우리는 첫 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3을 선택하는데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면 A4, A5, A열이 있지만 행의 위치만 달라질 수 있도록 F4, F4, F4를 두 번 누르셔서 A열만 고정해주는 작업을 하고 가로 닫고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통신 규격별 판매대수를 표시하는 작업 해보셨고요. 두 번째 표1을 참조해서 아래쪽에 표1을 참조해서 총 판매대수 표4에다가 구하라고 했습니다. 통신사별 총 판매대수를 구하시면 되고 SUM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H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SUM이란 함수를 입력하되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통신사가 있는 B10부터 B30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F4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G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가로 닫고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하면 판매대수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대수가 있는 20부터 B30까지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절대 참조한 다음에 SUM에 대한 가로 닫고요.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품 코드입니다. 통신 규격이 WCDMA 중 판매대수가 가장 많은 핸드폰의 상품 코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품 코드를 찾아올 거고요. 인덱스 함수와 매치하고 맥스, if 함수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h구셀을 선택하시고요. 인덱스 함수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상품 코드가 있는 데이터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건데 우리는 열은 하나인데 행의 위치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매치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행이 있다라는 값을 구할 겁니다. 단, 룩업 밸류, 찾을 값은 가장 큰 값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가 맥스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건을 그냥 넣어도 되는데 if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if 함수도 같이 넣어서 최대값을, 아니 범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wcdma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규격에 입력된 c10부터 c30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wcdma라고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처리하셨으면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우선 판매가 많이 돼야 되니까 판매 대수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 대수가 있는 20부터 2, 30까지를 선택합니다. 네, 그 다음 여기까지 조건을 작성하시면 if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했고 맥스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이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구했다면 다시 한번 같은 조건 안에서 최대값이 있는 범위에서 찾을 수 있도록 영역을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영역은 우리 조건처럼 가로를 묶을까요? 가로를 묶어서 통신규격의 데이터에 가서 이 데이터에 같습니까? w, c, d, ma, u와 같습니까? 큰 따옴표 처리하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같다면 판매 대수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판매 대수 한번 다시 범위 넣어주시고요. 신표 이제 매치함수에서 작업한 거는 최대값을 맥스와 입호함수를 통해서 구했고요. 찾을 범위 넣어줬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인덱스에 대해서 가로 닫으시면 되요. 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하시면 w, c, d, ma의 판매 대수가 가장 큰 상품 코드가 k, j, 213 라고 나와있습니다. 가장 빠른 가장 작은 에서 민함수 입력하시고요. 출시일에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 VLOOKUP은 수직으로 작성된 표에 가장 최소 값을 구해놨습니다. 그 최소 값이 있는 범위를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오른쪽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선택한 연두색 범위 안에서 첫 번째에서 값을 찾을 거고요.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고 괄호 닫고 엔터 눌러가지고 판매 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두 번째 시트 클릭하시고요. 5번에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E, 4셀을 클릭하시고 우리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또는 Alt F12를 누르셔도 되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넣습니다. Public Function FN 합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그 다음 직무 분석이라는 값을 입력받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이제 문제 봤더니 합격 여부를 판정하여 돌려줌 합격 여부는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에요. if 직무 분석 직무 분석의 점수와 그리고 시험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모두 80점 이상입니까? 직무 분석이 크거나 같다 80 and 그 다음 시험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면 여기에 있는데 시험 점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평균 점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직접 필기시험 더하기 실기시험의 평균을 구하려면 두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위쪽에다가 필기시험 도하기 실기시험 나누기 2를 평균 우리 문제에서 나와있는 시험 점수라고 처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FN 합격에다가 저희는 합격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라고 입력하시고 FN 합격에다가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해 놓으셨고요. 이제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엑셀에 계산작업 다시 2번 시트에 E4셀을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합격을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필기시험 실기시험 직무 분석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합격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불합격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계산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분석작업은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시는 거고요. 피버테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A5셀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5셀 선택하고 우리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거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핸드폰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핸드폰 상품 목록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통신사 선택하고 더블 클릭 단말기 가격 선택하고 더블 클릭 기타 비용 그 다음에 출시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4개의 필드를 가져오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필터에서 다음 조건 정렬에서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피버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A5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통신사는 출시일이 먼저인가요? 출시일을 핵 레이블로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통신사를 핵 레이블의 출시일 아래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갑에다가 단말기 가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기타 비용이 필요합니다. 라고 갑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이제 레이아웃 배치는 하셨고요. 그 다음 드림을 참조해 작성하고 기존 오프시트 A5셀 되어 있고요. 출시일 피드는 그룹으로 월 단위로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선 하실 작업 중에서 핵 레이블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버테이블 도구에 가서 피버 레이아웃에 보고서 레이아웃에 테이블 형식으로 한번 클릭하시면 출시일 통신사라고 핵 레이블 대신에 이렇게 필드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출시일이 있는 데이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그룹을 하는데 월 단위로 그룹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월 단위로 데이터를 그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 단위로 그룹을 지정하셨고요. 또 하나 음 화면에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지금 작업한 화면과 문제 제시된 화면이 좀 다릅니다. 이럴 때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요. 행 레이블로 한번 드래그해 보시면 이렇게 1월 2월 안에 날의 통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레이아웃으로 배치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문제에서 말한 셀서식의 심표스탈로 지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작업하기 위해서 D6부터 D23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 모음에서 심표스타일 클릭하시면 천단위 구분기호와 그 다음에 천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됩니다. 샵샵샵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열 너비 D하고 E 경계라인에서 더블 클릭하셔갖고 열 너비는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두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포인트를 구하는 위치 G4셀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봤더니 포인트 점수는 등급이 골드이면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if 만약에 등급에 가서 B4에 있는 데이터가 골드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그렇다면 1000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 B4에 있는 데이터가 실버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실버라면 5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나머지는 200이라고 하겠습니다. 입력하고 if 가 2번 사용됐으니까 가로를 2번 닫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포인트 값을 구할 수 있고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의 컨트롤에 삽입해 가시면 양직 컨트롤에 단추가 있습니다. 위치는 F1부터 G2 영역에 드래그하라고 했습니다. F1부터 G2 영역에 드래그하시고 연결하실 매크로는 포인트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눕니다. 텍스트에서 포인트라고 입력합니다. 분석작업 두번째 매크로 작업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수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증감 붉은색 계열의 데이터 차트 종류를 표시기 있는 꺾은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꺾은선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보조 세로축이 보이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꺾은선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보조 세로축에 대한 채소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보조 세로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채소값에다가 현재 마이너스 5만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만으로 수정하시고 최대값에다가 23만이라고 수정하시고 주단위에서 5만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kr 도메인 통계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각축에 대한 제목도 있는데요. 아래쪽에 연도라고 있네요. 그러면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축 제목의 축 아래 제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도라고 입력합니다. 제목 입력하는 작업하셨고요. 네 번째 범례 위치입니다. 범례에 가셔서 위쪽에 범례 표시 클릭하십니다.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시고요. 그림자에 가서 미리 설정에 오프셋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글꼴 크기를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바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글꼴 크기를 10으로 수정합니다. 차트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하셨고 기타 작업 두 번째에 있는 프로시저 문제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합니다. 첫 번째 요금 계산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컨트롤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요금 계산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코드보기 갑니다. 요금 계산을 클릭하면 요금 계산 폼이 보여주세요 라고 요금계산.show 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왼쪽 탐색기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요금 계산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코드보기를 갑니다. 개최해서 유저 폼 선택하신 다음 초기화 작업에 관련된 내용은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txt 납부일에 오늘 날짜가 표시되라고 했습니다. txt 납부일에 오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date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lste 요금 에다가는 요금점 로우소스 연결될 데이터는 h6 부터 j11 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는데 hij 3개의 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3개의 열이라면 lste 요금점 컬럼 카운트 연결하는 열의 개수는 3개입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폼 초기화 작업을 하셨고요. 세번째 현재 폼에서 요금계산 폼에서요. 계산을 클릭하면 계산을 클릭하면 입력할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잠깐 창을 닫고요. 디자인 모드 창을 닫아보고 요금계산 클릭하면 우리 요금계산에 3개의 열이 연결돼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하나를 선택하면 납부일 오늘 날짜가 표시된 게 AR 그 다음에 요금코드는 요금 선택에서 선택한 값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번째 통신사는 우리 선택한 값에 세번째 값은 통신사를 찾아와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A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9번째 열에서 가져오실 거고요. 또 하나 LST 요금에서 선택한 값에 리스트 인덱스 아니 선택한 값에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에 첫번째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A001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 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저희는 H6셀에서 값을 첫번째 데이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구한 값에다가 플러스 6을 해야만 찾고자 하는 행의 위치에 가서 아홉번째 열에서 통신사를 가져오겠습니다. 사용시간은 입력받을 거고요. 기본요금은 열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사용요금은 계산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베이직 창에 가서요. 우선 데이터를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 하나가 필요합니다. I 라고 입력하시고요. 기준셀을 한번 잠깐 확인하고 올까요? 기준셀은 A5셀이고요. A5셀이 연결된 행의 개수라고 한다면 표1이란 데이터가 바로 위쪽에 입력되어 있어서 연결된 행으로 인식을 합니다. 연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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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행과 새롭게 입력할 행 플러스 1을 해서요. 총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와서요. I 라는 변수는 range 기준셀이 A5셀이었고요. A5셀에서 Current Region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4를 하면 위쪽에 3개와 새롭게 입력할 1행을 도하겠습니다. 세일즈 I,1 이었죠. 첫번째 A열에다가는 TXT 납부일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한 입력된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세일즈 I,2 에서는 LST 요금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세번째 열에서는 시열에다가는 통신사를 넣어야 되는데 LST 요금에서 선택한 값 에 플러스 6을 해서 행의 위치와 아홉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변수 하나를 만들까요? I,0 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I,0 는 LST 요금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 값에다가 0이란 첫번째 데이터가 0이 나오니까 플러스 6을 해야만 실제 오른쪽 작성된 표에 6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cells I,0 컴마 아홉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cells I,4 D 열에서는 TXT 사용시간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섯번째 사용시간 기본 요금은 마찬가지로 I,0 에서 구한 변수의 행에 열번째 열에서 기본 요금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여섯번째 열에서는 계산이 필요한데 계산은 사용시간 초과 입력된 cells I,4 에 입력된 값에 곱하기 기본 요금 조금 전에 가져와서 입력한 I,5 에 있는 값을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구요. 이제 작성이 다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요금 계산 눌러서 하나를 첫번째 걸 선택해 볼까요? 100 이라고 입력하고 계산 버튼 눌렀더니 납부일 그 다음에 요금 선택에서 선택한 코드 통신사 찾아다가 표시했구요. 사용시간 입력된 값 입력됐구요. 기본요금 찾아다가 표시했구요. 계산에서 1000이라는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